자 그럼 저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연말 정산 쏠쏠한 세테크. 지난해 직장인 1,300만 명은 연말 정산에서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400만 명은요, 평균 97만 원을 더 냈습니다. 누구는 13월에 월급을 받았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죠. 아직 2주 정도 남은 2022년,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13월에 월급을 늘릴 수도, 더 낼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과 재테크, 이거 합쳐서 세테크라고 하죠. 오늘의 키워드, 연말 정산 쏠쏠한 세테크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자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순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달 말에 연말 정산 기초를 우리 손 크리에이터가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이 2탄입니다. 1탄 배웠지만 한번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연말 정산이라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먼저 세금을 걷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1년이 다 지났으니 근로소득세를 많이 걷어간 건지, 혹은 이 근로자가 적게 낸 건지를 전반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고요.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상품 등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딱 액수를 떼주는 게 바로 세액공제다. 네, 맞습니다. 배운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머니클래스에서 그래서 이거 세테크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요새 청약 시장이 좀 시들시들해져서 청약 통장 그냥 들고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도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일명 청약 통장, 우리가 풀네임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장, 우리는 그냥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상품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근로소득자여야 되고요. 총급여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 동안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세대의 세대주이셔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만큼 세제 혜택을 받느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 즉 해당 연도의 240만 원까지의 돈에 대해서 납입액의 40%를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40만 원을 다 채워서 납입을 했다면 최대 96만 원만큼 공제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소득공제는 해당 총급여액에서 과세 표준이 구해지기 전까지 총급여액을 마이너스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4천만 원의 총급여액을 받는 근로자라면, 이 96만 원을 4천만 원 마이너스 96만 원 해서 과세 표준이 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천만 원을 벌어서 그만큼의 세금을 떼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96만 원을 빼줘서 한 3천 몇백만 원 번 걸로 봐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세금을 활용해서 세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만 노리는 게 아니다. 세액공제, 이것도 금융상품 잘 살펴본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절세혜택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이랑 IRP 통장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품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세제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상품은 세액공제, 즉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마이너스를 하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400만 원이고요. 다만 연령대를 따라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600만 원까지의 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제율이 소득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준이 바로 연수입 총급여액 5,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5,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으신다면 16.5% 적용받으시고요. 그렇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세금 매일 액수에서 66만 원을 빼준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 하시는 분들은 13.2%를 적용받으셔서,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서 52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IR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RP는 사실 이 연금저축이랑 굉장히 찰떡궁합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IRP의 우리 공제 한도도 먼저 알아볼게요. IRP는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 역시 연령대로 나눠본다면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품은 사실 정말 파악하시기 좋은 게 연금저축이랑 공제율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총급여액 5,500만 원이 기준이고요. 이하이신 분들은 16.5%, 초과이신 분들은 13.2%를 적용을 받으셔서, 맞아요. 최대라고 꼽는다면 115만 5천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IRP, 이거 잘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고 들으세요. 맞아요. 연금저축도 그렇고 IRP 상품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의 성격 때문에 중간에 중도 인출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특정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해지를 하게 되면 뱉어내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써야 되는 돈 말고 여윳돈을 저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야겠네요. 여윳돈 있을 때 가입해라. 알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세액 공제 혜택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처럼 이미 낸 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챙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맞아요. 본인이 쓴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자, 쉽게 얘기해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의료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좀 숫자가 항상 어려우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15%만큼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의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치료 목적으로 쓴 의료비에는 안경, 콘택트 렌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챙겨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렌즈를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제가 잘 안 보여서 시력 교정용입니다라는 증빙 자료를 해당 안경점에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해당 자료를 간소화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 2, 3년 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산후조리원의 비용에 대해서도 1회당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제 제외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용, 예를 들어 제가 좀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위해서 의료비를 썼다.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월세도, 사실 청년들도 많이 월세 내잖아요.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맞아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월세 금액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역시 근로소득자라는 기본 조건을 갖춰놔야 되는 거고요. 총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총급여액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시라면 내가 낸 월세 금액 곱하기 12%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7천만 원 이하이면서 5,500만 원 초과하는 분들에게는 10%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12% 혹은 10%를 곱해 주시면 아, 내가 월세 중에서 세액 공제 이만큼 받겠구나 미리 예측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계약이라 내가 월세를 냈습니다라는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 내역서 혹은 이 통장의 내역서를 인출하셔가지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아, 월세를 내셨군요. 세액 공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새 월세도 많이 사시기 때문에 월세 근로소득이 있는 월세 세입자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